professional music 오늘 몇 요일이죠? 오늘 월요일인가요? 예 저 오늘 몇 요일이 맞죠? 오늘 무슨 요일이야? 이렇게 물어보서 뭐야 무슨 요일요? 겹창은 몇 요일이 맞죠? 무슨 요일이야? 나 그렇게 당황했어 소름을... 그 친구들한테 오늘 몇 요일이냐고 물어볼 때 야! 오늘 몇 요일이지? 이래 아니면 야 오늘 무슨 요일이야? 이래 오늘 무슨 의미를 했어? 진짜로? 아 진짜로? 무슨 의미를 해야 돼? 야 굳이 네 글자로 해야 돼? 그니까 야 맥도날드를 맥도날르토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오케이 예! 낙거무라 택시스 年은 56살 2015년까지 4년까지 기회가 다이아몬드인데 이번에는 린지 포즈에 왔는데 여러분과의 역할이 될 경우 프레스 고맙습니다 파이팅 가자! 슬림은? 슬림은 슬림은 슬림은? 에디 슬림은? 슬림은 슬림은 훈련 시작하겠습니다 기축 시작할게요 야 오른다리 잡고 자 에이 시키셨나 훈련하지 어떻게 할래? 그만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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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원 선수 해보니까 어때요? 처음이잖아요 힘들어요 처천해보기도 힘들었어요 어떤 게 더운 것 같아요? 세계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. 쭉 밀어 그래도 좀 밀어. 첫 통을 해봤잖아요. 어떤 것 같아요? 그냥 재밌습니다. 재밌어요? 생겨진 않아요? 너무 힘들어요. 대냥이요. 대냥은 물에 적으러 많이 먹으시네요. 재밌어요, 저는.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? 그게 어떻게 돼요? 고등학교는 형식적인 걸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형식적이지가 않아요. 아예 하는 데 이유가 있고 그래서 재밌습니다. 저녁하니까 어때요? 아직 시간이 안 나요? 아직 저녁 안 한 것 같아요? 휴가 나온 것 같아요. 휴가 나왔는데 일본 온 것 같아요. 팬분들이 여기서 저녁할 때 너무 좋아하시던데?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 올라온 거 봤어요? 한국 최종. 저 떨고 있던데요, 인터뷰하는데. 진짜 저녁이 많아서 저녁이 많아요. 어쩌다 하신 거예요?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. 그게 자동으로 됐다고요? 네. 운동하고 있었는데 그게 되는 것 같길래 노래 노래 춰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찍어서 본인의 슬립백이랑 공구 송수 슬립백이랑 비교하면 근데 그건 슬립백이 아니던데 본인은 슬립백이라고 생각해요? 네. 저는 더 슬립백이에요. 무슨 향이 그냥 뛰어나오네요. 괜찮지 않았어요? 예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어제 혹시 스레드 봤어요? 뭐 올렸어요? 우리 송수로. 지민 송수로. 지민이 이미 좋은 형이 되긴 불렀고 둘이 힘났네. 점심시간에.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. 우리 송수로. 우리 송수로. 우리 송수로. 우리 송수로. 우리 송수로. 어린 친구들. 찍는 것 좀. 신인들 위주로. 우리 송수로. 신인들. 올 시즌에 엄청 잘했잖아요. 잘한건 아니죠. 마무리 캠프에 이맞은. 그런 마음가짐. 올 시즌에 좀 됐던 거를. 잘 됐던 거를. 조금 더. 잘하기 위해서.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왔고 위에가 창진이 형이랑 호동이 형을 두뒀고 고참으로써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런 또 좋은 마음가짐으로 왔고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다 그런 마음가짐을 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막 힘들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10년차, 11년차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입고 운동하는 것 자체가 진짜 유니폼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진짜 그런 지금 마음 이제 그러면 어린애를 찍으러 가세요 자 자 우영이 파이팅 한번 갑시다 예! 파이팅! 파이팅! 선구자 오케이 oftentimes 파이팅 한번 파이팅 한번 갑시다 파이팅! 파이팅! 파이팅 shirt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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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충이 대개 완료되면 유투르! 출발! 추출받!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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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화! 고춧가루 골 tends 골때문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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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븐일 골때문에 견전 골때문에 오케이 굿. 오케이 굿. 오케이. 택배 틀리러 원합니다. 이제 한 번에 사야 돼. 잘 보고 있다 내가. 오케이 굿. 된다. 오케이. 오, 고용했다 너. 다 나간다 일까. 하나 줬다면 어땠습니까. 자, 두수들은 항상. 퇴원한테 보여야 된다고. 한 사람 풍만 했어. 네. 자, 스텝 들어가는데 그냥 양발로 올려야지. 파랑이 뛰어야 돼. 파랑이 뛰어야 돼. 파랑이 뛰어야 돼. 우리 손에. 내 손에. 우리 손에. 우리 손에. 우리 손에. 자, 이거 강도 제대로 안 나오면은. 오케이. 자, 준비. 여기까지 동시에 동시에. 내 생각은 제대로 안 되네. 나 또 불안이잖아. 오케이 오케이. 옆에. 오케이. 오케이. 자, 타운이야. 한 번 하고 또. 생각 좀 제대로 해야지. 뭐야 뭐야. 뭐야. 자, 이거. 이거 안 돼. 타운이야. 이거 아쉽게 해라. 오오오. 탈로와라. 아쉽게. 베토벨이야. 베토벨이네. 베토벨. 베토벨. 다행히 해야지, 다행히 해야지. 오케이. 잘했어. 좋은지 좋아. 장군, 장군. 머리로 떠나. 그렇지, 국. 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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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. 그렇지. 안 돼 안 돼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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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자, 이제 좀 어렵게 가자. 왼손 치고 왼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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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1, 5, 10. 1, 2, 1. 왼손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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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st of the day. 와! 잘한다! 다 편집해 주시죠, 이거. 다 편집해 주시죠, 이거. 파이팅! 파이팅! 가자! 네, 타베ó. 고맙습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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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실제로도 내 몸에 재미있는 치위만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충분히 호텔하고 세팅 시작할게요. 자 다리 넓게. 자 자우로. 자, 오른쪽 왼쪽 왔다 왔다! 양쪽 어깨 잡고 가자! 아! 아! 이, 이 각도는 아! 지금 찍어서 뭐에요? 고맙습니다. 마트에 와서 처음부터 고닥 그때 저랑 만났었대요 아 진짜요?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진짜래요 진짜로 친해졌어요 시합에서 만난 거예요? 아니 숙소에서 왔어요 그 정도면 민기 선수가 너무 기억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? 좋은 거 같아요 아 기억이 너무 좋은데 언제 만나신 거예요? 19년도에 뭐 하다가?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회하다가 그때 만났대요 친구의 친구 이 형 친구가 저랑 고닥을 잠깐 같이 와요 전화로 왔다가 다시 전화를 보고 동원 선수가 기억력이 좀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우혁 선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? 제가 삼진 잡아서 아 삼진 잡아서 근데 삼진 잡아서 엔지 준비해 1-2 선수 어 1-2 1-2 1-2 1-1 3-1 1-1 2-3 1-1 1-1 1-1 되돌아 하나 사 uit다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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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셋 하나 하나 아 셋 사주세요 하나 하나 둘 아 여길 난장 하나 야 이거 노렸어 천천히 와 사이 랩 parentheses 4 3 3 2 2 4 2 위기 내 손으로 잡았어? 1 3 자 나니 안 들려? 한개 바래 됐다 하나 하나 둘 2다 3 둘 3 둘 둘 둘 둘 둘 둘 짠! 생각 많이 해! 해이! 에이! 자 폰 가운데로! 야 뽀짝뽀짝 뛰면 어쩌잖아 귀엽게 뛰면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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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나 대각선으로 가지 말고. 자.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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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재인. 옳지? 옳지!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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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너를 하나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제가 땡겨서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나 중요하다 기회 한 번 줄게 한 번 세운다 그럼 런닝 한 바퀴 빼줄게 기회 한 번이야 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우 뭐니가 어디 괜찮은데 너무 많이 걸어서 에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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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분! 10분! 잘생겼습니다! 잘생겼습니다! 잘생겼습니다!